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특집 라디오드라마 바보 김수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조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조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서울을 향해 달리는 기차 안에서 그는 성무일도서를 읽었다 라틴어 문장이 가슴에 와 박혔다 그는 반복해서 읽으며 저 창세기의 오랜 문장이 무언가를 암시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교황천공사 안토니오 델주디체 대주교일세 어제 가톨릭 시보사로 전화가 왔다 자네를 만나야겠으니 내일 공사관으로 올라오게 성무일도서를 덮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에 푸릇푸릇한 봄기운이 오르고 있었다 볕이 뜨거웠다 그는 희미한 예감을 서둘러 물리쳤다 궁정동 교황청에 도착했다 안토니오 대주교가 차를 내왔다 부산교구에서 마산을 떼어 새 교구를 세우기로 했네 교황님께서 자네를 초대교구장 주교로 임명하셨어 예? 순명하겠나? 순명하리라 믿네 축하해 김주교 그는 교황청을 나와 경복궁 돌담길을 걸었다 주님의 부름에 순명한 아브람을 떠올렸다 걸음을 멈췄다 교황청 너머로 동성학교 시절 자주 올랐던 북한산이 보였다 엄마 손에 이끌려 신학교 예비과에 입학한 지 32년이 지났다 사제 서품을 받은 지 15년 만에 또 다른 성직의 길에 들어섰다 삶의 갈림길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늘 최악을 상상하는 쪽으로 번졌다 나는 하나 내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는 정말 천연 도망갈 길이 막혔구나 내가 이상스럽게 예를 들면 신학생 때도 동경 유학을 갈아갈 때 내가 왜 늘 신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망설이 그런 상태였는데 날 도장 찍어서 동경 유학까지 보내니 내가 여기서 일탈할 기회는 줄어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주교 임명될 때도 심지어 주교로 임명되는데도 주교 임명에 관계되는 주교 품에 오르는 전례책이 있어요 주교 품을 이렇게 받는다는 순서가 되겠네 근데 그 책의 매일 끈짝을 보니까 주교로서 말하자면 완전히 주교 직위가 박탈당하는 공적으로 경우에 쓰여지는 전례 예식이 거기 나와요 내가 그 유심히 그걸 읽어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교 품을 받을 때하고 정 반대야 순서가 목장 맡기고 관 바퀴 뺏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락지 뺏기고 십자가 뺏기고 뭐 이런 식으로 옷을 벗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절차가 조금 나와요 그걸 그냥 보통으로 보지 않고 이게 내가 일은 그게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 최악의 경우를 늘 이렇게 상정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 시기, 질투, 미색 등 칠죄종 모두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들여다보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단속하고 삼갔다 그는 자신에게 인색했다 김축의 경님은 판단력도 좋았고 리더니까 타고난 리더예요 그와 사제품을 함께 받은 유일한 동기 정화권 몬신열의 말을 들으면 그의 상상이 그저 군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삶의 갈림길에서 그가 늘 최악을 상상했던 것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워낙 리더였으니까 그저 훌륭한 분이 마산 교구장이 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차이를 생각해야 해요 추기경님이 나보다 다섯 살이나 많으니까 뭐 무슨 비교를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그 양반은 당연히 주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지요 내 동기라든가 주변에서 김추기경에 대해서 안 될 사람이 됐다든가 그래서 놀랐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전혀 그냥 다 받아들였지요 아무도 이상한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서임식 사나을 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을 번역했다 가톨릭 15사에 넘긴 글이 4차례에 걸쳐 실렸다 그는 공의회 정신이 하루빨리 한국천주교 나아가 한국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았던 윤공희 대주교는 그와 공의회 정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때 공의회 직후에 그 양반이 마산의 주교가 되셨죠 공의회 헌장 중에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이 있는데 교회와 사회의 관계, 사회의 문제 같은 것을 다룬 내용이 있었어요 사회에 대한, 인간사회에 대한 사목적인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정의로운 사회의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책임이 강조되는 내용이 있었지요 김수환 주기경님은 이미 벌써부터 그런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때 아직 정의평화위원회가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교회가 농촌 청년회 활동을 통해서 관여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뚜렷한 대의가 그를 끌어당겼고 드디어 대의를 펼칠 장을 만났다 end 에 아 아 아 으 아멘